오늘은 되돌아가야 하는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보면요 종일토록 예수님이 말씀 사약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배 좀 띄워놓으시고 설교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설교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쉴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 띄워라 그러더니만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죠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갈릴리 호수니까 그냥 갈릴리라고 불렀고 갈릴리 호수 동쪽을 거라사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라사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의 도시 10개가 있어요 폴리스 그리스 폴리스라고 그래서 열이 그리스 말로 데카잖아요 데카 데카 폴리스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헬라의 도시 10개가 있는 거죠 데가볼리 데카 폴리스 그러니까 거라사 땅이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여기 가다가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죠 다 죽게 된 거 그랬더니 진짜 믿음 없다 그러면서 체크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착한 데가 어디냐 하면 거라사 땅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이방 지역 동쪽에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이 뭘 기대하죠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곤한 와중에 또 푸랑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나 뭐 하실 거야 이런 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가를 치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무릅쓰고 그러고 있잖아요 피곤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초청하는 사람도 없는데 가는 거 보면 뭔가 분명히 큰 역사를 잃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갔더니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군대 귀신들였던 한 사람을 구원하고 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만사 지쳐놓고 뛰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원랜 비전 우리도 한 사람 효율을 너무 따지지 말고 효율보다는 efficiency라고 그러죠 효율 비율 따져가지고 인풋과 아웃풋 따지고 생명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effectiveness 그러죠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아무리 때려는 할지라도 한 사람 건져낼 수 있으면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효율적인 게 아니고 효과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효과적이라는 게 뭐예요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 살려내는 거 모든 걸 시생하더라도 살려내는 거 그게 교회지 효율을 따진다 그러면 공장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맨 비전 이걸 살필 수 있고 두 번째 살필 거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났던 특징이 있죠 귀신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 대결 파워 인 카운터 그러죠 능력과 능적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면 충돌해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버리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대결을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살필 건 뭐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 낳았잖아요 낳고 난 다음에 독특한 게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럼 예수님 따라오라 그래도 안 따라갔던 게 부자 청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독특한 말씀을 하시네요 안 돼 그랬다고 거절하시고 허락하지 않냐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되돌아가는 사명 되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들 다 믿고 동네 사람 다 믿고 대가볼리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사명은 여러 가지예요 사명은 다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명도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사명도 있고 모여서 하는 사역도 있지만 어떤 때는 고독한 사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따라오라 그런 것보다도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 돌아가야 됩니다 힘든 것 같죠 우린 거기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명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거 스케일이 커요 귀신이 들어와도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고 부흥을 일으켜도 군대 부흥이 일어나 그 전에 대가 볼리 전체가 다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잠깐 놓치는데 이 세 번째 부분을 좀 크게 확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을 향한 구조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원맨 비전이 있었다 거라서 땅에 왜 갔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갔습니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로스트죠 잃어버린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아느냐 21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거 사명 딱 이루고 다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나와요 걸어서 땅 가서 한 일은 뭐예요? 딱 하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는 분이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다 십자가 지실 때 그러죠 우리가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는 예수님 화목제물이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살폈죠 이게 뭐 백명 먹고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는 온 인류가 다 구원받고도 남는 거죠 그래 전파해야 된다 근데 그거 맞는 얘기지만 만약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나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구원한다고 해서 도매급으로 치지 말고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라고요 그만큼 주의 사랑이 깊은 거다 우리도 한 사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 구원하면 나머지 사실 반복이죠 그건 똑같은 카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어서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우리 네팔 성교 갔는데 15차 네팔 성교 갔는데 요 시간대에 3시간 15분 차이니까 지금 산곡대기 교회 올라가겠죠 뚝뚝이라고 해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또 걷는 게 또 있고 뭐 그렇대요 저도 가봐서 알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산이 산이 아니에요 엄청 높아요 올라가다 올라가다 저는 숨 끌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폐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다고 저도 산을 잘 탔는데 네팔산은 우리 북한산이 아니더라고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올라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교팀에 갔는데 150명 위에서 많은 시간과 물질 희생해서 갔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건데 또 산곡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러면 확률적으로 한국에서 온 복음을 증가하는 성교팀이 그 산곡대기 마을 치투하는 산곡대기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 어마어마하게 희소한 확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거기 분명히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라고요 돌아와서 아마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들 왜 거기를 보냈느냐 왜 뚝뚝이 타고 올라가게 되느냐 왜 피곤한데 지금 많은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힘든데 거기 왜 가게 만드냐 예정에도 없던 거거든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이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지난 오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이 한번 나는데 목회자는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떤 성도가 기억나게 만들거나 전화하게 만들거나 이런 게 생겨요 그건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기도도 이끌어 가셔요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기도 없으면 일도 안 해요 일단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 저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별로 문제도 없는 과정 같은데 전화를 걸게 됐어요 그래서 저 얘기 하다가 보니까 문제는 있긴 있더라고요 신앙에 슬럼프가 없고 미지근해졌다 사실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별로 급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다가 실수했어요 신방 간다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신방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신방 간다가 돼버렸다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동생이 와 있더라고 여동생 여자 집사님이 여동생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신방 약속한 것과 신방 사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된 게 아니고 그 집에는 집사님 가정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동생들이 여동생이 와 있어요 그 여동생이 어떤 분이냐면 나이는 30대고 막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런데 그 남자가 나쁜 남자가 위자료도 10원도 안 주고 하여튼 간다 요약하면 상처 투성이고 슬픔 투성이고 빈털터리 절망 낙심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다음 날 죽으려고 했대 어쨌든 그런 절망한 상황 속에서 신방 예배를 한 거예요 나는 그 여집사님 신방 한다고 갔는데 사실은 동생 댑에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도 증가하다 보니까 여동생이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터치해 주신 것을 믿게 됐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고 나중에 좋은 일꾼이 되고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디 어디 있는 순봉교회 거기 재혼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잘 섬기는 분으로 성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냈는가 제가 그냥 말똥말똥한 제 정신 갖고 있었다면 그 집사님 전화도 안 갔고 신방도 갈 리도 없고 연결될 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기억나게 만드시고 연락하게 만드시고 하여튼 과정 가운데 언니도 여러 명 있는데 왜 그 언니 집에 가겠어 친하지도 않았대 그런데 그 언니 집에 가서 신방에 만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조해 주신 거라고요 이게 지금 군대 귀신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거라사당에 간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그런 일이 있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요 어쩌면 여기 계신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손짓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너를 구조하러 왔다고 내가 너를 건지러 왔다고 들으라고 영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 14장 보니까 내가 길이오 진료 생명이라고 14장 6절 예수님 길이잖아요 길이 없다 난 끝이야 예수님 만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 되십니다 홍해 바다 길 없을 때도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잖아요 요단강 가운데 길을 내잖아요 광야에도 길을 내잖아요 사막에도 강을 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 만나서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조자 되십니다 그거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제가 이거 비슷한 거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별로 큰 문제는 아닌데 너무 사소한 문제인가? 사람마다 좀 이상한 취미나 집중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사이트 들어가서 논쟁하고 이런 데가 있는가 봐 기독교인들끼리도 나는 뭐 그렇게 뭔지는 몰라요 그랬더니 최근에 논쟁 중에 하나가 그거였대요 교회 갈 때 복장 문제 어떤 사람은 반바지 입고 가도 된다 뭐 해도 된다 안 된다 꼰대다 막 이러면서 싸웠대요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레위기 설교했잖아요 그때 복장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복장 이런 문제들 속옷 잘 입고 다니라 이런 거 그랬더니 여자분들끼리 논쟁이 벌어지는 그 사이트에서 해결이 됐는가 봐 교회 올 때는 너무 야하게 해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정리가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답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거친 사이트라 그러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봤어요 저는 뭐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크나큰 문제를 해결해 주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조받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능력 대결이에요 파워 인카운터 능력과 능력이 부딪히는 거죠 귀신들 인자의 처참함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의 특징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더럽다 그래요 더럽고 무덤 사이에 있고 괴력이 있고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귀신은 더럽습니다 2절에 더럽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청소부터 하십시오 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는 깨끗한지 모르지만 집은 난장판을 해놓고 나와 저도 딸을 키워서 알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집이 깨끗해 상태가 안 좋고 이럴 때는 참 내가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싶어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것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청소부터 시작해요 버릴 거 버리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때부터 좀 속된 말로 하면 영이 달라져 영이 영이 달라진다고 성령의 임제가 있다니까요 청소부터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쓰레기 막 쌓아두는 가정주부도 있죠 음식물 쓰레기도 막 쌓아두고 왜냐하면 그거 버리러 내려가는 힘이 없는 거야 내려갈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한 열 개씩 쌓아두고 막 이래요 그런데 영적 상태 되게 안 좋다고 체력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멘탈이 나간 거지 그거 아니면 매일 나가는 거예요 저 상태 좋을 때는요 쓰레기 반 채워지면 내려가서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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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빈 통에 종이 두 장 들고도 내려간 적이 있어 왜냐하면 운동 겸 그때 진짜 영적으로 충만할 때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마귀가 임하게 되면요 마귀는 이렇게 더러워요 약간 더럽게 만든다고 온통 더러운 거 보고 더러운 영상 보고 온통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덤 사이에 있다 얘기는 뭐예요 분위기도 어두컴컴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도 좀 식히고요 햇빛도 들어오게 만들고 꼭 영적 상태 안 좋은 집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커튼도 두꺼워 커튼을 치면 무슨 암막같이 만들어버려요 집이 그냥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반투명이 좋잖아요 쳐도 이게 친 건지 안 친 건지 보이는 거 다 보이고 이런 게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게 아닌가 봐 그렇게 새까맣게 만들어 놓고 숨도 못 쉽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고 해요 무덤 사이 분위기에 무덤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같이 됩니다 괴력이 있다고 그랬죠 쇠사슬을 끊고 이러는 거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래야 되나 영적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스토커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였는데 제가 미국 집회를 갔잖아요 그러면 뉴욕에서 있는데 로드 알렌드라고 꽤 북쪽이 멀어요 차도가 한 두 시간? 두 시간이 뭐야? 한 네 시간쯤 걸리는 데거든요 브라운 대학에 있는 데 근처인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제가 소설아치기 놀라고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발견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뛰어오는 거야 그런데 한 블록을 뛰어왔어요 세계 기록자야 자동차를 따라오더라니까요 물론 약간 걸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때 느낀 게 마귀의 임재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지칠 줄 모르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 새벽에 갔더니 단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갔더니 목사님 기절할 뻔했대요 교회 앞에서 봄잠바 입고 있었는데 눈이 왔대요 눈이 눈이 한 10cm 쌓일 정도로 그대로 막고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저도 기절할 뻔했는데 까질까 하자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약한 마귀에게 이렇게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체력도 괴력이에요 잠도 안 자고 그냥 싸돌아다지고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도 않고 그런 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쩌렁쩌렁 하고 그리고 또 자해한다고 그러죠 자해는 상타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돌로 자기 몸 찍고요 병으로 깨고 그런 거 모르나 학교 다닐 때도 깡패 같은 애들 불량배들 보면 우리 학교는 없었는데 여자 학교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부산에 있는 모 여자 학교 면도칼을 씹어가지고 뱉는다며 모르세요 그거? 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거 막 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입에 피 나고 자해하는 거지 자해는 칼로 긁고 칼자국 내고 그런다고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서 봤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문신을 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음성이 들린데 문신하라 문신하라 제가 너무 꼰대같이 얘기 안 할게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뭐 갓 웍스 이렇게 하는 문신 그런 거 괜찮아 그거까지 내가 뭐라고 말하면 없는데 등판이 도화지예요 완전히 뭐 용세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일 때마다 물고기가 움직이고 돌고래가 뛰고 우영우야 온몸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대 빈틈을 놔둘 수가 없대요 이거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대 머리 돌 것 같대요 그게 다 뭐예요 자해하는 거지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 피부를 무슨 뭐 구약성에 보면 문신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문신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백보 양보해서 구약율법이라고 치고 가독스는 된다니까 NIBC까지 봐줄게요 NIBC 그것까지 봐주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온몸에 다 이렇게 문신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얘기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살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배웠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시대는 바뀌었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 딱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여튼 냄새 강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냄새가 나는가 봐 교회 냄새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면 귀신이 난리쳐 그래서 하여튼 예수의 냄새야 예수의 냄새 못 견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바라가고 자기를 폭로하고 그래요 제가 비슷한 것도 들어봤는데 이것도 있나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요즘엔 어떤 의학이 발달한 게 아니지 어떤 개가 있는데 미국 갔더니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해 휴스턴에서 내가 봤던 얘기인데 개가 암 냄새를 맡는데 암 암 걸린 거 그래서 환자가 오면 이렇게 냄새 맡으면 어디 암 그러면 이렇게 깽깽게 하는가 봐 근데 그때 저한테도 냄새 맡고 오는데 저는 없는가 봐 그냥 퍼시의 패스 하더라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한데 하여튼 암 냄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마귀는 예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달려오고 그리고 꼭 두 마디에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얘기를 꼭 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 괴롭히지 말라 이거는 저도 귀신들인 사람은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 다 이 얘기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맨날 그런 얘기해 상관없다 제정신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꼭 놔두래 괴롭히지 말래 나 괴롭히지 말래 일본 갔을 때도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가보면 꼭 우리 예수하고 우리 동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상관없다 꼭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꼭 그래요 폐를 끼치지 마라 놔둬라 괴롭게 하지 마라 니네들 와서 우리 괴롭다 그러니까 언어만 다르고 패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상관하지 마 괴롭히지 마 상관하지 마 괴롭히지 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도 악한 마귀가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할 거야 나하고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리고 상관없어? 그리고 나 제발 괴롭히지 마 내가 교회 가는 거 안 먹을 테니까 괴롭히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노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놔뒀습니까? 아니죠 파워 인 카운터 부딪혀버리죠 장면 돌질해버리죠 부딪혀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가정에 불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무슨 얘기예요? 그런 마귀가 원하는 상관하지 마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괴상한 평화가 아니라 그 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구조해내는 불화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게 건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갔는데 너무 평화롭기만 하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벌여야 돼요 파워 인 카운터 능력 대거를 이루어야 된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머리에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며 큰 소리로 부르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워낙은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딱 두 마디 한다니까요 항상 내 영역이야 뭐 이런 거 상관하지 마 그런 거죠 꼭 애들도 사춘기 때 꼭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야 이런 소리 했잖아요 엄마 상관하지 마 아빠 상관하지 마 내 영역이야 내 거야 내 맘이야 그러잖아요 애들 안 그러나 마야 그래도 내 맘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손 대지 마 제발 나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제발 괴롭히지 마 괴롭히지 마 나도란 말이야 되게 이렇게 리지널하게 보이지만 그게 마귀가 쓰는 용어라니까요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겠다 괴롭히지 마라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시대가 스마트해졌죠 합리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군대 귀신이죠 집단으로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단체로 요즘 같은 시대는 여론이라고 여론의 배후에 보면 마귀가 역사해 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 그게 군대 귀신이거든요 여러분 그 묘한 게 뭐냐 집단 범죄가 있어 크리스찬인데 하나하나 두면 멀쩡한데 어느 집단으로 딱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게 뭐 판단력도 잃고 이거 바보하냐 이거 왜 이렇게 돼버리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군대 귀신이라고 그런 게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구조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능력되게 하죠 나오라고 우리도 그 얘기해야 되죠 전하고 일단 접촉하고 기도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만나야 돼요 접촉해야 돼 믿는 사람끼리만 접촉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귀신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자꾸만 만나고 전해야 되고 예수님 증거해야 되고 만만치 않거든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나중에는 명령해야 됩니다 나오라 그러니까 만만한 싸움이 아니죠 이게 뭐라 그래 영적 능력 대결 파워 인카운터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얘기에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어민이다 하고 군대라 그러는 게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 군단 6천명 그러니까 그 안에 6천마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랬더니 또 귀신이 타협을 하네 나 이 동네 떠나기 싫어 이거 갖고 또 뭐 지역 귀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어디 가고 싶어 돼지한테 가고 싶다 했더니 허락하시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제가 주석 찾아보니까 뭐 견해가 많아 왜 예수님이 그냥 나가 그리고 그냥 헤매고 다녀 그러지 않고 귀신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셨나 저도 몰라요 영적인 세계는 너무 신비해서 다 모른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 견해들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 말 같지 않은 건데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해서 더러운 돼지한테 갔대 그게 말이 돼 돼 돼지가 자존심 상하게 그건 아니지 돼지가 얼마나 깨끗한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스럽죠 더러운 귀신이니까 더러운 돼지한테 갔대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어 이 거라사 땅에서 돼지를 치른 사람이 유대인이었대 그래서 이 방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망하게 만들려고 죽였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돼지 치는 게 유대인이라는 말이 어디냐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 안 쳐요 그거 치면 유대인도 아니지 그랬더니 그걸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2,000마리 되는 돼지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메시지 붙들어야 되죠 그리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왜 돼지에 들어가라고 그러냐 귀신의 특징은 파괴본능이 있습니다 파괴본능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파괴시키잖아 귀신이 들어가면 다 파괴시켜요 누가 들었는지 우리 다 보면 어떤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파괴가 들어가고 있어 귀신이 역사에서 그래요 귀신은 절대 좋은 거 안 줘요 다 망가져요 사람이 패인되게 만들고 그냥 아주 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물에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동물 망하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안 되게 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교회 안에도 안 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어 그게 귀신 세력이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 되게 만드는 거 회사에도 있죠? 직장에도 있죠? 뭘 안 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요 계속 안 되게 만들려는 세력 교회도 안 되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어딜 가나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안 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귀신의 역사라고요 이거 물리쳐야 됩니다 능력 대결로 쫓아내버려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 이름으로 무장된 사람이 가면 악한 마귀가 소를 지르면서 폭로한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 그럴 때 반드시 접촉하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나오라 그래서 영적 사람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멸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이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을 했던 자 그 군대 귀신이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며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입고 옷 제대로 입었잖아 옷도 안 입고 그러니까 너무 벗고 다니는 놈은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옷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제 말에 맞잖아요 옷하고 정신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 옷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신 상태를 안다니까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옷을 제대로 입더라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앉아있더라 앉아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 앉아있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누가 보면 10장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거예요 다 발치에 앉아 말씀드릴 준비가 돼 있는 거 그게 앉아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제자 제자에 대한 해석이 이거였어요 라삐의 샌들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이런 정의예요 라삐가 옛날에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슬리퍼 그러니까 발 신고 버렸잖아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자기 선생님의 샌들에서 흙먼지가 나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 요즘식으로 하면 측근이지 측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정도로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됐다 그런 뜻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샌들에서 나오는 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리에 있는 사람 제자됐다 그런 뜻이라고요 귀신과 말씀 듣는 제자 하나가 땅 차이죠 이게 기적이죠 뭐 땅 게 기적이에요 귀신 나간 것도 기적이지만 말씀 듣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한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기쁘고 놀라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중요한 거라고 돼지 참말이 어떻게 하나 속상해가지고 17일에 보니까 예수님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떠나기를 원한다 바보들이죠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가 진짜 귀신에 사로잡혀 있죠 귀신을 들였던 사람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만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도 보지 못하는 바보대 있잖아요 여전히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말라고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지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 아니면 귀신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 귀신 쫓겨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을 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함께 있는 게 이게 부자 청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심하에 떠났다 그러잖아요 멍청한 놈 아무나 예수님 옆에 오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빨리 갔으면 예수님이 제자 됐을 건데 바보잖아요 바보잖아요 부르는 것도 함께 있는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허락하지 아니했대요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상력이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명을 준 거예요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가족에게 가서 여기 있던 모든 것들을 알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가볼리 거라사 땅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놀랍게 여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다 버리고 예수님이 따랐다 베드로 요한같이 그것도 힘들지만 귀신이 됐던 사람이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것도 굉장히 힘든 사명입니다 왜냐 가족이 누구예요 귀신이 됐던 사람의 가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덤에 버려둔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무덤에 버려둔 가족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자해하고 있더라도 그냥 방치한 가족 아니에요 김병희 효자 없다 그런 거 있잖아 효도한다 그러다가도 부모님이 5년 10년 아프고 하면 내 편게 집에서 살 때 옆에서는 이해는 한다 그러지 그렇지만 어찌 보면 만약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상처 아니에요? 가족인데 나를 버려? 내가 상태가 안 좋다고 나를 이렇게 해? 오랜 기간 동안의 냉대에 무관심 이런 거라고 해요 여러분 상처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거 상처 안 입어요 형제 같은 사람 자매 같은 사람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표변해버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상처 많이 입어 사람 의지하신 거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뭐 이런 거였나? 언제 변화되나? 하여튼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여기 귀신 들였던 사람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게 뭐지? 가족이 나 버렸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이게 지훈일 아니에요 상처를 준 가족에게 돌아가래잖아요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족들 변화시켰잖아요 전파하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요 제가 나라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어떤 나라를 갔더니 그 나라에 있는 그 성교사님이 하는 사역 제가 옆에서 같이 좀 도왔던 적이 있는데 그놈의 나라는요 물론 뭐 가난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모가 어린 딸을 팔아먹어 어린 딸을 팔아먹으면 대도시 이런 데 와가지고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막 울면서 나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막 운대 아니 뭐 팔려가는 건 둘째치고 부모 떠났는 것만이 다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딸이 부모 떨어지면 안 아파요? 어린애인데 그때 짐승 같은 상황에 접하게 되잖아 그럼 뭐예요? 이거 미쳐서 살겠어? 이거 부모가 날 버렸다? 상황은 지옥 같은 상황? 그러니까 뭐 영혼과 육체가 다 갈게 찢긴 도대체 이게 인간인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 있는 애들 구출해내는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선교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차마 가족에게 가라고 하는 말을 못하겠대 근데 한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집으로 가겠다는 애들이 나온대 왜 그러냐면 거기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가 너무 불쌍하다고 지옥 중에서 상지옥 갈 사람들인데 내가 건져내야 된다고 어떤 때 선교사님이 말리고 싶을 때도 있대요 왜냐? 10대 때 이렇게 돌아가면 또 팔아먹는 부모가 있대 또 팔아먹는 거야 한 번 더 팔아먹으려고 그래도 부모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내가 볼 때 부모가 악질이야 자녀들은 나은 것 같아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고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때 그 돌아가는 거 오히려 그냥 사회에 머무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실제로 가서 변화시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는 데서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거룩한 영적인 일을 하고 선교사님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과 같이 거라사탕에 당장은 사도바울이 없잖아 사도바울은 또 이쪽으로 안 갔잖아요 소아시아 반도 그다음에 유럽 가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실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 아니었겠어요? 너라도 가서 거기 있는 사람 먼저 건지면 안 되겠니? 가서 그 사명이 이루었다고요 상처 있고 아픈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변화시켰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곳만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 난 길이 안 열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함정 같은데 머물러 있나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있던 곳 너 상처 준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 변화시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힘든 직장계에서 있게 만드시는 거고 그 힘든 가정에 머무르게 만드시는 거고 그 힘든 공동체 속에 있게 만드는 거라고요 왜? 이제는 다르거든요 이제는 나 귀신들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존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존재고 기름부부받은 종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 사명도 있다고요 우리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교사도 아니고 성교 매일 가는 것도 아시잖아요 대부분은 숨막히는 현장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돌려버리신다고 거기서 밑을 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겐 오히려 더 다수일 수도 있고 이 부르심이 훨씬 더 강력한 부르심일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함께하는 사명도 있지만 되돌아가야 되는 사명도 있다는 거 사실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상처 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내용을 terms하시고